강우석 감독이 500억원 규모의 영화 펀드를 조성합니다. 현재 벤처캐피털 회사 신보창투와 손잡고 자신의 이름을 건 강우석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강우석 감독은 연간 100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되면서도 작은 규모의 좋은 영화들은 관객들을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시장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 많은 양질의 영화가 지속적으로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강우석 펀드는 김승범 스튜디오 2.0 대표가 수석 심사위원을, 장윤영 감독 등 5명이 심사위원을 맡을 예정입니다.